항상 그 맛이 나고 손님과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손님과의 신뢰, 나만의 원칙, 꼭 고수하겠습니다. 이 권식, 오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준 음식. 김기주 승무사의 민물매운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외진 곳에 위치해 찾아오기도 어렵지만 손님들의 발길로 이끌 건 체온이기. 간적한 이곳에 정적을 깬 승무사의 음식은 바로. 잡곡이 명당, 민물매운탕 되게 잘 맛있는 거. 그런데 잡곡이라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종류보다는 쇼가리, 베이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넣은 걸 잡아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진반식으로 나오는 하나의 종류보다는 아주 맛있습니다. 매운탕 마니아들 사이에서 맛으로 인정받는 승무사의 접어 매운탕. 다양한 민물 생선을 넣고 끓여 응축된 깊은 맛이 매력이라죠. 여섯 가지 먹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모래무지, 마가사리, 피레미, 갈견이, 미꾸라지 외기만 양식이고요. 나머지는 다행사입니다. 매운탕 나왔습니다. 기존의 매운탕을 잊게 만드는 색다른 별미. 향긋함으로 풍미를 더해 주면 어릴 적 투박하게 끓여 먹었던 추억까지 소환하게 되는 맛이라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전라도 진안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냇가에서 잡아먹는 그런 맛이 나오니까 최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니까 더 담백하고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뭐 미나리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샤부샤부. 너무 좋아해요. 막 리필서 막혀져요. 매운탕을 많이 먹어 다녔는데 오늘 여기 와서 피레미를 먹어보니까 자연산이라는 게 아무튼 맛은 게 좋습니다. 태평양을 누비는 바다 생선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민물 생선의 깊은 맛. 한 번 맛보는 순간 이 매력에 빠져 민물 매운탕 세계에 입문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비닐이 안 나오고요. 담백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민물코프 잘 안 먹는데 이 집에서만 먹어요. 비린내가 안 나서. 매운탕 자체에서 냄새나는 걸 제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냄새라는 건 전혀 없어요. 정말 담백한 순수 매운탕의 맛이 따로 나와서 너무 맛있습니다. 민물 매운탕의 맛의 포인트. 제 매운탕의 포인트는 시원 깔끔 담백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을 위해 1급수 하천에서 소화식하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원칙. 야, 영업, 야, 야, 야. 힘 넘치는 것 좀 보소. 선생님. 시원 나왔어요. 어떻게. 굉장히 싱싱해요. 네, 살아있는 걸 쓰는 이유가 고기가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나오고 또 고기 자체의 육질이 살아있으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주문과 동시에 생물로 직접 요리한다는 승부사.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민물 고기가 솔직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는 그 전백질을 갖다가 얼마큼 재고해주냐에 따라서 맛이 풀려집니다. 그래야지만 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갑니다. 그의 노하우는 이제부터 빛을 발휘합니다. 생선마다 거쳐야 하는 손질이 각기 다르다는데. 그 첫 재료부터 과정을 궁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뭐예요? 호박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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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잎? 네. 까칠까칠한 뒷면으로 표면에 있는 점사용을 갖다가 닦아줘야만이 식상에 닦아줍니다.